당나라 때 회주 한혜연의 동행성은 도적을 알아보기가 능숙하였다. 어떤 자가 하양 장점에서 오는 길에 행인의 당나귀 한 마리와 주머니자를 훔치고 동틀무렵에 회주에 도착하였다. 행성이 거리에서 보고는 꾸지져 저 도적는 개 샀거라 하니 도적이 당나귀에서 내리고 죄를 자백하였다. 어떻게 알았느냐고 사람이 물음에 행성의 말이 이 당나귀 가는 것이 급하여 땀을 드는 것이 비상한 행보이고 이 작자는 사람을 만나면 당나귀를 멀리 몰아서 가는 것이 겁먹은 까닭이라 이래서 한 것이오 하였다. 이래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도적의 뒤따라온 당나귀 임자가 오더니 모두가 그의 말과 일치하였다.